진리 터리 알록달록 과일들아 우리 재밌는 색깔놀이 할까? 세상에서 제일 예쁜 주스를 만들어보자 준비됐지? 응! 알록달록한 다섯 가지 과일 누가 누가 준비됐니? 빨강 딸기가 퐁당 컵 안으로 쏘옥 빨강 빨강 딸기 스무디 알록달록한 네 가지 과일 누가 누가 준비됐니? 노랑 레몬이 퐁당 컵 안으로 쏘옥 누랑 누랑 레몬이이드 알록달록한 세 가지 과일 누가 누가 준비됐니? 초록 레몬이 퐁당 컵 안으로 쏘옥 초록초록 멜론 쉐이크 알록달록한 두 가지 과일 누가 누가 준비됐니? 파랑 블루베리 퐁당 컵 안으로 쏘옥 파랑파랑 블루베리 퐁당 마지막 남은 한 가지 과일 모두 모두 준비됐니? 포라포도 가족폭랑 컵 안으로 쏘옥 파랑 블루베리 퐁당 컵 안으로 쏘옥 파랑 블루베리 퐁당 파랑 블루베리 퐁당 우와! 정말 맛있겠다! 에코 너무 예뻐 에코 또! 모두 마음껏 즐겨봐요 다음에 또 오세요 에헤헤헤 에헤헤헤